안녕하세요 유럽여행 임팀장 입니다 오늘은 제가 겨울 버전으로 캐리어 싸는 거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출장은 10박 12일 입니다 그래서 준비해 봤구요 아 우선 이거 이건 발목아대 에요 발목아대 전화 손님이 유럽에 가서 발목을 삐었거나 다쳤을 때 사용할 발목아대 구요 그리고 이건 파스 각종 파스들 유럽에 가면 몸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건 마스크 유럽은 코로나가 완전히 해지된 거 아시죠 실내에서도 마스크 안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모를 마스크가 필요해요 여러분 마스크를 비행기에서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비행기는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부터 저는 비행기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했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리고 이건 와인 오프너 어 유럽에는 와인이 굉장히 저렴하고 맛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한국에서 소주 많이 싸가지 말고 유럽에서 와인 드세요 그리고 이건 비닐봉다리 비닐봉지 유럽에서는 환경 때문에 비닐봉지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간 옷이라든가 뭐 각종 잡다한 것들 여러분들이 분리하고 막 하려면 비닐봉지 많이 가져가시는 게 유용할 겁니다 이건 여성용품 소위 말하는 생리대죠 제가 쓰는 건 아니고요 손님들을 위해 준비한 건데 유럽에 가시게 되면 컨디션이 나의 보태용 컨디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리 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리가 갑자기 찾아와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준비를 못 하셨거나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고요 물론 유럽 슈퍼나 마트에 가면 구입할 수 있는데 마트가 뭐 가까이 있어야 가죠 유럽은 편의점도 없으니까 그래서 미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는 이건 목걸이 팔찌 같은 개인 액세서리 저의 액세서리고요 이건 여기고 이건 세면도구 유럽에 가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비누라든가 샴푸는 기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대부분 퀄리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본인 걸 가져가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안제, 면도기, 치간브러쉬, 면도기도 여분도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화장품, 면도, 거품, 향수 그런 것들 쭉 넣었네요 세안도구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건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눈 안됩니다 눈 안되 아시죠? 이거 눈에다 대면 눈이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잘 때라든가 아니면 휴식시간에 버스에서 피곤할 때 이거 딱 해가지고 눈에 대고 있어요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자 여기는 칫솔과 치약이 있는데 이건 기내에서 사용할 용입니다 기내에서 나눠주긴 하지만 저는 제 걸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건 각종 영양제 유럽 피곤하죠 그러니까 영양제 잘 챙겨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건 스프레이 하드 스프레이 저는 헤어 세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쓰고요 핫팩 핫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12일간이다 그러면 핫팩은 최소 10개 이상 준비하십시오 핫팩은 어느 정도냐 뭐 평소에 밖에 나가서 따뜻하게 주머니를 손이나 그런 데를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잘 때 호텔이 대부분 추워요 그래서 원래 이걸 잘 때 사용하는 건 안 되죠 안 되는 거지만 잘 때 나의 주머니라든가 이런 데 넣고 주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뭐랄까 이불 안에 이 핫팩 하나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이불 속이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핫팩 겨울에 유럽을 가신다면 꼭 준비하세요 일단은 유럽은 난방이 우리나라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추워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유럽은 다 옛날 대리사 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풍이나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또한 난방 자체를 잘 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워요 그러니까 꼭 핫팩 필수에요 필수 핫팩은 여기다 놓고 자 그리고 저는 유럽에 갈 때 간식으로는 이거 가져갑니다 이건 캐슈넛, 이건 아몬드 이건 개인 기호식품이죠 그리고 동유럽에 가신다면 소위 말하는 돼지코라고 하는 멀티 어댑터가 필요 없어요 이 멀티 어댑터가 필요한 곳은 서유럽입니다 동유럽이나 발칸은 필요 없는데 저는 항상 다 준비하죠 그래서 각종 충전 케이블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건 패브리지에요 패브리지 유럽에 가서 옷을 하루 일과를 지내고 나서 저녁에 호텔 와서 옷을 벗어놓고 내가 다음날 그 옷을 입든 아니면 절대 안 입든 그래도 한번 패브리지로 뿌려 놓으면 옷에서 냄새가 좋죠 다시 안 입어도 그 옷을 한국에 가져갈 때 그냥 비닐봉 내리면 콩콩 싸놓으면 나름대로 냄새가 좋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패브리지를 항상 뿌려줘요 사탕이구요 개인적으로 사탕을 좋아해서 이것도 사탕이구요 안경입니다 저는 안경을 착용하는데 얘는 여분의 안경이에요 혹시나 잃어버릴 걸 대비해서 그 다음에 옷걸이 옷걸이도 하나 꼭 챙깁니다 자 다음은 옷을 넣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옷을 어떻게 준비할까이기 때문 같아요 근데 옷은 뭐 본인의 취향이죠 하나만 편하게 하나만 입고 계속 돌아다니거나 겨울이니까 아니면 여러가지 유럽에 오랜만에 가니까 아니면 처음 가니까 사진을 위해서 여러가지 옷을 준비한다든가 뭐 많이 고민이 되실텐데 저는 중요한 것은 롱패딩이나 아주 아주 두꺼운 파카 하나보다는 얇은 잠바 아니면 보통 잠바 두개 그런걸 가져가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유럽 여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그때마다 온도가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버스 타고 이동하면 버스 안에서 온도가 다르잖아요 그럼 거기에 다 대비할 수 있는 옷은 없어요 거기에 다 대비할 수 있는 건 옷을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해야 됩니다 근데 커다란 롱패딩 하나를 가져가면 밖에 나가서 진짜 추운 날은 그 롱패딩이 아주 좋은 역할을 하겠지만 덜 추운 날, 별로 안 추운 날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 그 롱패딩을 입으면 더운데 땀나는데 그때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얇은 잠바를 두개 입는 거예요 아주 추울 때는 얇은 잠바 두개 입고 적당히 춥다 괜찮다 그러면 얇은 잠바 하나만 입는 거죠 우리가 한국에서는 얇은 잠바를 두개를 겹쳐 입지는 않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그렇게 겹쳐 입으면 되죠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외투, 잠바나 롱패딩 그건 두꺼운 거 하나보다는 얇은 거 두세 개를 가져가고 그리고 외투는 많이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왜냐면 외투가 부피가 크니까 굉장히 짐을 많이 차지해요 저는 외투를 많이 가져가느니 차라리 바지를 많이 가져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외투는 한 가지에서 계속 안 바꿔 입어도 바지를 계속 바꿔 입으면 다른 스타일이 나오니까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제 일정은 요번에 12일 일정인데 제가 가져가는 바지는 하나, 둘, 셋, 네 개 저는 바지 총 네 개 준비합니다 아 그리고 입고 가는 것까지 다섯 개죠 그리고 티셔츠 티셔츠도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나름대로 갈아입는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봤거든요 어... 긴팔이죠 긴팔 이건 기모가 들어가 있는 아주 두툼한 거 그리고 약간 목폴라식 그 다음에 일반적인 긴팔 두 개 이렇게 해서 총 네 개 그리고는 반팔이에요 반팔 두 개 얘네들은 반팔과 네이인데 얘네들은 속 안에 입는 용이죠 즉 이 긴팔을 입기 전에 얘를 입고 긴팔을 입습니다 그리고 잠바를 입어요 어... 만약에 보세요 이거 입고 이게 네이 같은 반팔이거든요 이거 입고 긴팔 입고 그 다음에 파카를 입어야 되는데 춥다 그러면 파카 입기 전에 이 가운데 사이에 가디건을 하나 입어요 그래도 더 추울 것 같다 그러면 가디건 입고 그 바깥에다가 이 바람막이 같은 거 하나 입습니다 그리고 파카를 입어요 그러면 롱패닝 하나보다 훨씬 따뜻하겠죠 아무튼 그래서 요번에는 긴팔 네 개 두 개 그리고 반팔은 두 개 네이 그리고 네이 진짜 네이랑 네이 같은 반팔 두 개에서 총 네 개 네이 네 개 그 다음에는 이게 내복 바지 두 개 그리고 내복 긴팔 이건 긴팔 티 이것들은 전부 다 저의 잠옷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럽감은 추우니까 잠옷은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목도리 목도리 두 개 네 그리고 바람막이 두 개입니다 저는 바람막이 두 개 그리고 모자 이건 목폴라 이건 밤에 잘 때 쓸 겁니다 그리고 속옷 양말 13켤레 이거 팬티 12켤레 아 12벌 저는 유럽에서 빨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준비해서 갑니다 그냥 그리고 선글라스 여분의 선글라스입니다 아 그리고 신발 기본적으로 저는 유럽에 갈 때는 웬만하면 운동화나 캐주얼화 같은 걸 준비해요 편한 게 좋죠 그래서 신발 하나 둘 그리고 제가 신고 가는 것까지 세 개 그리고 아 이건 수면 양말 잘 때 추우니까 수면 양말 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발은 유럽에서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젖거나 그러면 안에가 냄새나고 그러죠 그리고 오래 신어도 뭐 좀 냄새나고 그러니까 저는 미창 여분을 하나 가져가요 그래서 미창을 빨거나 좀 그러기도 합니다 자 이제 커다란 캐리어는 다 쌌네요 캐리어를 쌀 때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 지금 약간의 공간들이 많이 남아 있죠 이렇게 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럽에 가게 되면 아무리 안 산다고 해도 뭔가 내가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약간의 여유가 있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 큰 캐리어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가져가네요 제가 요즘 손목이 안 좋아서 손목 밴드 그리고 저는 수건도 하나 가져갑니다 유럽에서 호텔에서 다 수건이 나오지만 이 수건의 용도는 혹시나 호텔이 아닌 외부 활동을 할 때 좀 지저분한 데가 있을 때 이 수건으로 닦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용도는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건을 깔고 나서 이걸 하면 이 안에 내용물들이 서로 막 섞이거나 돌아다니지 않아요 자 이제 커다란 캐리어는 끝났고요 다음은 여기 작은 캐리어 이건 기내용 캐리어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우산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압박 스타킹 비행기 타면 다리가 붓죠 젊으신 분들은 안 붓는데 나이가 들으시면 붓는 거 같아요 저 또한 다리가 붓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압박 스타킹 이용하면 다리 안 부어요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압박 스타킹 비행기에서 꼭 사용합니다 그리고 잘 때도 압박 스타킹 하고 자면 다음날 좀 개운해요 그래서 압박 스타킹은 좀 많이 가져가요 그리고 이건 유럽에서 쓸 돈 이건 저는 인솔자다 보니까 유럽에서 버스에서 마이크를 잡고 멘트를 하니까 이거 마이크 커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기내용 칫솔 이거 아까 보여드린 바람막인데 이건 기내에 가져가요 그리고 이건 추리닝 바지 이것도 기내에 가져갑니다 고항에 갈 때 아무래도 차를 입고 가고 비행기 탑승할 때는 좀 이런 걸로 갈아입어요 수월하게 편안하게 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비행기는 항상 초반에는 좀 덥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항에 갈 때는 옷을 많이 입고 가지 마세요 언제든 고항은 항상 좀 덥다는 걸 대비해 두세요 그래서 저 또한 지금이 2월 달이죠 2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고항 갈 때 지금 반팔 입고 갑니다 대신에 반팔에 가디건 입고 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파카도 입을 건데 비행기 안에서 파카 쓰지는 않지만 비행기 안에서 조금 춥다 그러면 저는 이 바람막이 입을 겁니다 반팔에 바람막이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에코백 저는 유럽에서 이 에코백을 아주아주 잘 씁니다 그리고 손목밴드 이건 손님들을 안내하기 위한 펜마일 이것도 한 마찬가지예요 손님들을 안내하는 거 그리고 이건 두꺼운 옷 같은 거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하면 바람이 빠져서 부피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캐리어에다가는 기네온 캐리어에다가 제가 파카를 넣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이걸 가져갑니다 보세요 공간이 되게 많이 남죠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아도 이 물건들을 여기다가 넣지 않아요 두 개 다 아주아주 여유 있게 가져갑니다 그래야 유럽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 안에 사 갖고 오죠 자 이것도 됐습니다 자 다음은 이거 이건 제가 등에 매는 건데요 여기는 이제 각종 서류들이 있습니다 각종 서류들 그런 것들이 있고 필기 도구가 있구요 마스크도 있구요 그리고 여기는 중요한 게 뭐 특별한 게 없네요 아 여권 이 안에 저한테 여권이 있구요 혹시나 모르니까 국제역 운전면허증 저는 가지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이어폰 이어폰 준비해서 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경을 쓰신다면 안경집 가져가세요 안경을 벗는 경우는 비행기에서 좀 벗거나 그렇죠 그랬을 때 그냥 아무데나 놓는 것 보다는 꼭 안경집을 가져가서 여기다 챙겨 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보조배터리 그리고 선글라스 자 이제 다 됐네요 캐리어 다 쌌습니다 여러분도 캐리어 잘 싸시고 즐거운 유럽여행 되세요 안녕 아 여러분들 빠트린 게 있습니다 얇은 패딩을 빠트렸네요 금치가 아주 얇아요 그리고 제가 공항에 어떤 걸 입고 가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반팔 지금 2월달입니다 그리고 가디건 바지 좀 도톰한 거 이렇게 공항에 가면 괜찮아요 그리고 공항 가는 길에 좀 추울 거니까 파카 약간 뭐 이런 파카요 아주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다 준비해 가서 추울 때는 가디건이랑 바람막이랑 파카랑 다 껴입으면 되니까 이렇게 준비해서 가면 여러분들 유럽의 어떠한 날씨에도 더워도 추워도 다 대비가 될 거 같아요 그럼 즐거운 여행 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에서 까지 안녕 좋아요와 구독 알림에서 까지 안녕 bash